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장수농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. 고용노동부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월부터 장수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,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순진 A는 사비로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여러 명의 상급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자 지난 1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